웬일이에요, 여기까지. 어, 전화도 안 받고 해서. 간도 크시네요. 울 아버지 부모 어쩌려고. 맞을 각오는 하고 왔는데, 막상 장인으로는 보니 나도 모르게 숨게 되네. 이젠 장인으로는 아니죠. 할 말 없으니 가세요. 잠깐만. 어디 가서 얘기 좀 하자. 아니요. 들을 말도 없고, 할 말도 없어요. 이러지 말고. 누가 나올지 모르니까 빨리. 그렇게 겁나면서 어떻게 왔대요.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. 광남아. 광남아. 어, 황 회장. 뭐해요 누나? 그냥. 지금 나올래요? 아니야, 오늘은. 그날 실수 많이 했지. 그럴 리가. 누나 술 마시니까 귀엽던데? 지금 나와요, 몸보신하게.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. 다음에. 다음에 언제? 내일? 모레? 나중에 연락할게.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말아요. 누나, 잠깐만. 나 편하게 생각해. 누나한테 해 끼칠 사람 아니야. 아무 때나 전화하고. 고마워. 끊을게. physique? 내가 한국 싶은데. 내가 하네. 내가 이름이 오는 길ocation은 wny. 아니지께anz이 물어봐 medically. 그래? 해? 아니지